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공 다 치워볼까요? 응 커트만 주구장창 할거에요 중간에서? 네 좀만 뒤에서 스위에서 만드는거 뒤에서? 어떤 공이 와도 무조건 커트 하시는거에요 드롭커트 다 드롭공은 잘 안주긴 할건데 오늘은 물 마실시간이 없네요 드릴까요? 저 딱 한모금만 네 한모금만 죄송합니다 어? 이게 뭐에요? 아 이거 우리거 아니에요? 한 모금 딱 네 쓸 수 없어요 네 준비 이쪽 네 네 죄송합니다 커트의 다양성을 한번 갖춰봐봐 직선 커트만 할거야? 아니요 어 대각선 커트 할거면 앞에서 잡아야되요 완전 앞쪽에서 다시 다시 그렇지 옆쪽 말고 앞쪽에서 잡아야되요 앞쪽 그렇지 그렇지 어이 또 그렇지 좋아요 앞쪽이 옆쪽 말고 앞쪽 또 리듬타고 리듬 가만히 서있지 마세요 오케이 또 어이 커트 늦추고 빨리 늦췄잖아 내가 늦췄잖아 늦게 친거잖아 그럼 준비시간이 어느정도 보장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늦게 치면 그럼 어느정도 빨리 돌아가 있어야지 그래야 또 다음 동작에서 보상을 받지 또 오 오이 자 들어 오이 오이 커트 짧게 놔 짧게 걸려도 되니까 짧게 놓는 버릇 걸리는 버릇 걸리는 버릇 드리라고는 안했어 왜 걸리는거 같아 안잡아서 뭘 안잡아서 잡긴 잡았잖아 약하게 잡았어 그렇지 그 감을 찾는거라 했잖아요 왜 걸리면 내가 왜 걸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오케이 포인트 왜 걸렸을까 그렇지 발은 빨리 가야돼 발은 빨리 가서 잡아놓고 쳐야돼 잡아놓고 또 자세 잡아 밸런스 낮춰 밸런스 낮춰 밸런스 낮춰 또 앉아 어이 거리 어이 올라가 또 앉아 발꿈치 열고 올라가 또 앉아 바로 앉아 왜 일어나 앉아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 애매하게 줄 수도 있는건데 대비해야지 힘들죠 이거 커트 할만해요 다 밀리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것 같다고? 안 밀리나? 밀리진 않아 공을 잘 못 치는거야 그냥 오그란뼈 좀 치지마 별카가 말했잖아 하나 치고 응 하나치고 끝이 아니야 하나 치고 바로 준비해야 돼 하나치고 준비 하나 치고 올라가 또 리듬 안타 자 리듬 하나 치고 준비하세요 어이 또 어이 어이 잘했어요 좀 마시고 괜찮아? 커튼은 이 정도면 됐고 으악